특히 이제 오늘 대통령실이 공개한 걸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말기였던 2016년에는 3조 5천억 원 정도가 배분이 됐는데 저희가 2년 단위로 쭉 숫자를 썼습니다만 이게 매년 빠르게 늘어나서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5년째 때는 5조 4천억까지 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는데 이 돈을 어디로 갔느냐 오늘 용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가까운 분들한테 갔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에 많이 갔지 않았겠냐는 해석을 낳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조금이 약 6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액수도 많기도 많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뭐랄까요.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에 많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NGO 단체의 어떤 윤리 수준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투명하게 예산 사용에 대해서 공개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이거 온라인을 통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저 그래프를 왼쪽으로 2016년 이전으로 연장해보면 아마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속도로 늘었을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제3섹터의 역할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영역에서 투명성은 대전쟁인 거죠. 그걸 시민사회라고 해서 NGO라고 해서 영세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공정하게 CCBB를 가려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에 대한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슨 카르텔. 카르텔이라는 건 일종의 범죄 조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프레임 씌우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게 시민단체에 대해서 혹은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려서 지원했다가 이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법칙 처벌을 받았던 일이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어쨌든 세금이 쓰이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 또 회계의 기준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진영의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왜 A라는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줬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선정된, 왜 그 업체를 선정했느냐는 다루지 않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해당 선정할 때 적시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했느냐. 그다음에 그 업체가 타간 보조금을 원래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썼느냐, 타기가 썼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업체를 왜 해당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했느냐, 윤석열 정부 선정했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선정된 것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선정할 때 본인들이 얘기했던 목적에 부합하게 썼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서 부정수금 문제라서 이 부분은 진영의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 그것이 진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썼는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권도 그렇게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에 했던 표현 중에 ATM 머신이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금 자동인출기잖아요, 은행 가면 있는 것. 그러니까 박원수 시장 시절의 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냥 카드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장비로 썼다는 말 때문에 심리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논쟁화되어 있고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된 이 정부 보조금 5조 4천억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에 5조 4천억 원, 앞으로 10년이면 54조가 될 만한 이 액수인데 과연 우리 시민단체들도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게 우리들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입증하는 방식에서도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돼야 되겠습니다.